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령을 매수하십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선택받은 자들, 아버지 생명체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부자에 온전히 올라갈지 믿습니다. 아버지, 2022년도가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도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 보내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창조주의 야외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평안과 사랑과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아버지 확 밟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념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하나님의 애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적하시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사랑과 또한 은혜와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아버지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아버아버지요. 당신 이름은 야외 성령님 예수아이십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아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 저희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아 하나님께서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퍼미션 레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아버지 퍼미션 레터를 아버지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버지 천국의 군대들도 예수아를 호위하면서 아버지 정말 그날과 그 시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시아 시아나 메시아의 웨딩 아버지 웨딩 뱅쿠시 준비가 되었으며 아버지 온전히 나팔불 때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옵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팔불 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팔불 때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두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싸움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아버지요 아버지 그 대화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비전과 아버지 꿈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이 아버지 전세계는 예수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오시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처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배우시다라봐 속히 오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누구도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기도를 듣고 각자의 아버지 골방에서 각자의 아버지 기도의 처소에서 심장을 찢는 외계와 심장을 찢는 기도가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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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아 어서 오시옵소서 마칼라 칸다라비오 셔라바 빨라 칸다라비오 더 어디 오시지 마시고 빨리 와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빨리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케라비오 빨리 와주시옵소서 마카라 칸다라비오 셔라바 왈리 칸다라비오 셔라바바 아버지여 사탄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다 집어삼키기 위해서 아버지야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빠르소 카라바 빨라 나라비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체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날을 아버지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처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고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날들을 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 부르면서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비오시다라바바 시안드라보 오개복의 복을 도와주시며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체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선택받은 자들 비우시다라바바 그들이 아버지 머리위 이마위 예수와 이름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지르 기도드립니다 2022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피오시다라바바 저희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아버지 능력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 먹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깃털도 그 영적인 아버지 상태가 깃털도 하얀색 깃털도 나지 않은 병아리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장딱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라켄드리비오시아라바라나라바 카타르비오시아라바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심령을 찢는 기도를 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지르 기도드립니다 아라켄드리비오시아라바라나라바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이 예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소시옵소서 예수와 소시옵소서 아버지의 보로스담마칸라칸드리비오시아라바바 세케라켄드리비오시라바라나라바 아버지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처럼 아버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묵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런 아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로스담라바바 시안담라바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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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보로스담마칸드리비오시아바바 심장을 찌는 아버지의 회개 기도가 있기를 하여 아버지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옵건대 아버지 더디 오지 마시고 빨리 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올바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와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아버지의 천군천사 나팔 불 때 아버지 그 아버지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불러주시며 아버지의 어루스소코라바 불란다라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2022년도에도 아버지의 엄청난 자연재해와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천체의 아버지 물리학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로스다라파 칼라칸드리비오 저희들이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된 자 아버지 두려워 먹게 해주시고 절대적인 평안으로 아버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패스를 마치고 아버지 휴가 비행기의 아버지에 탑승하여서 자신이 각자의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평안하게 느긋하게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아버지 정말 기다리는 그들의 아버지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징조들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번 날마다 순간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아버지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캠트레이를 아주 미친듯이 뿌리고 있는 아버지 이 현실들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니르비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 영혼적인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며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 특별한 해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해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예수와 산다라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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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저희들이 후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혀껏으로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옹니 아버지 난 주여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해도 아버지 예수와를 경애하고 하나님의 야외 성령 예수와를 경애하는 각자의 삶들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영웅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들 딸들 시오토로. 천군 천사 보내셔서. 바라카라 캔드로 비오시로. 날마다 순간마다 앞뒤자우. 위아리를 아버지 보아주시고 바라카탈로 비오시로. 또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악의 아버지나님 그 미혹과 아버지나님 그 거짓 짓거리들에 아버지나 미혹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 지여 명철 허락해주셔서.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거짓 아버지나님 이 악한 미혹들과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나 짓거리들에 아버지 대해서 저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셔서. 영국적인 분별력을 허락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바칼리 캔드로 비오시로 바라나라비아 타라비아 어스라바바라나라바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아버지의 삶 속에서 투명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아버지 2022년도에도 아버지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천국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주시며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주시며 아버지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애하며 맑고 깨끗한 아버지 물과 같이 순수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아이들 딸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해에도 2022년 이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들 딸들을 눈동자 같이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라켄드라비올로르 니리비오탄 나카라칸드라비오샤라바바 론로놀어보 마칼라칸바라 스리야라라 인드라비오샤라바바 컴 롤드 예수와 마카라칸드라비야 더디 오시지 마시고 아버지여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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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we are gathering together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we are gathering together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감사하여 천연과 경배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과 천연과 경배에 오직 거룩하신 예수하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한글자라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